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랑입니다 제가 이제 Q&A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많이 요청을 하셨고 한번 찍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단! 여기서 약속 드릴게요 진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죠 전부 다 정말 찍지만 하겠습니다 마랑상 다가겠습니다 자 1번 운명이 뭡니까? 어.. 저희 이름은 유태양입니다 생신이 언제세요? 생신? 서울 13일 형! 왜 옷에 달려있는 라벨 안 떼? 상남자는 떼지 않습니다. 붙이고 다녀요. 형 옷에 퇴가 안 떼면 빨래는 어떻게 해? 상남자는 빨래하지 않습니다. 이런 게 있어요. 왜 마랑이에요? 아 씨! 김부선누나 어떻게 생각해요? 아 진짜 진심이에요. 누나. 똑똑하면 아주 좋아요. 똥류한테 유튜브 봐. 당연하죠.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다면 기분 좋구만요. 기분 좋구만요. 기분 좋구만요. 기분 좋구만요. 코에 필러 맞으셨나요? 제 겁니다. 요새 취미는 독서주. 남의 향을 쓰고 잘 챙겨야 합니다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형 솔직히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안 씻지? 두 번 씻죠. 일주일에. 좀 물난 게 안 좋아하고요. 워크맨 초대에서 같이 운동 영상. 저도 보면 유튜브 선배잖아요. 성규 형. 조회수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부르세요. 그때 심이키는 진짜로 확인했습니까? 컨셉이었습니까? 아 이거. 저희가 이제 찍으러 왔을 때 제가 연출을 요구했거든요. 이렇게 좀 찍어달라. 근데 진짜로 했어요. 형. 고추 몇 센트야? 나 사랑해? 형 남자친구 누구야? 너희들. 형 아영쌤은요? 아 아영쌤은. 주변에서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. 해양님 너무 좋다고 사귀라고 두 개 부렸거든요. 저희들이 뭔데?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. 네. 형. 발기찬 하루를 시작할까? 네. 말은 그냥 왼쪽에 끼는 호랑이 문신.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축구를 할 당시에 팀 선수들이죠. 친구분들이. 되게 무시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저 같은 데 보면은 몸에 막 새기고 머리 막 기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여기 한국 전기 호랑이를 해야겠다 해서 문신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.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국조는 이제 까치더라고요. 잘못했죠. 바지에 똥 싸 본 적 있으세요? 없어요. 없어요. 아니 진짜 없어요.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태양인 나들이 하고 합방 가능합니까? 아 그분이 보통 학교여야지. 없습니다. 어차피. 마랑 님은 어느 쪽 긍덩이가 차져요? 햄체면.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기준으로 내 기준도 먹었던 것 같아요. 운동 종목 중 정해서 장기 컨트릴 생각 있으신가요? 이제 제가 제 몸을 잘 알잖아요. 이제 부상이 만약에 있으면 그 장기 컨텐츠가 완전 덮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부니 싶어도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조국달 논문 문제에 대해 야. 조국달 논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마당에 40도 50도 없던 모습. 안 나온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좀 충실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운동 재밌게 하자 컨셉을 하고 계신데 이 운동은 재미가 너무 없다. 보통 운동은 다 재밌어요. 근데 정말 재미없는 거는 다 재밌어요. 다들 재밌습니다. 다 재밌어요. 다들 재밌습니다. 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.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무시로 많이 당했어요. 매수했고 또 동양인이고 해서 체육 시간 교육 과정에서 미국 축구를 배웠는데 처음 하는 운동인들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했고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그때부터 운동을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 운동할 때 무슨 음악 듣고 해요? 저는 개인적인 음악 되게 좋아해요. 총소리 들리고 들락까!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. 보충제를 시원하게 마시는 법이 있나요? 이게 저만의 비법인데 일단은 무조건 단백질통이 있으셔야 해요. 스컵도 만약 3스컵 드시면 나눠서 2컵 정도만 넣으세요. 드시고 절대 흔들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차가운 걸로 넣으시면 돼요. 이 뭔 개소리야? 운동 가기 싫은 날 하기 싫은 날 저는 하기 싫은 날 하지 말라고 그래요.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셀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하고 싶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꽉꽉 접고 있는 동기부여를 다시 한 번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하면 하기 싫다.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북제일부터는 에? 메쉬 우리 형 메쉬 커스를 한 번 보는 겁니다. 아니면 메쉬 형의 하이라이트 옛날에 미축구에서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운동했거든요. 진짜 돈 많은데 직원들 고생하는데 월급 저는 요즘 한 달 수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형님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사실상 이걸 공개하시는 유튜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숙취를 공개하면 거리감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돌려서 말할게요. 제가 삼백팔 때 짬뽕을 먹고 입실 동안 돌려 먹었어요. 지금은 짬뽕 박고 복배기 박고 양장피 박고 탕수육 박고 군만두 박고 후식으로 스타벅스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이제 Q&A인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였어요.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많이 안 했잖아요. 라이브를 이제 할 예정이고 그래서 장비도 많이 샀고 아직 맘에 준비도 안 됐고 컨텐츠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는데 영양가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가 길었습니다.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어떻게 좀 솔직하고 재치있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 컨텐츠를 좋아하시면 또 나중에도 또 계속 하고 싶습니다. 네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도 뭔가 오랜만에 소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마르티나 항상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컨텐츠 지켜봐 주시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 약간 필요할때는 채찍지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마랑TV 일동운동하고 정말 열심히 좋은 유튜버 그리고 다른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런 채널을 열심히 많이 뛰어서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마랑이었습니다. 마랑이었습니다. 들어봐 치우니까 직원들의 질문 좀 받아볼게요. 직원들이 지금 다 여기 있거든요. 뭐 먹고 싶은 거 좀 물어보세요. 편하게 진짜로 마랑님 저희 휴가 안 보내주세요? 네 휴가? 우리 휴가 이번엔 안 갔는데 해외로 요즘에 EPL도 이렇게 많고 유럽은 괜찮은데? 유럽? 난 미국 완전 영국 난 동남아도 괜찮지 괜찮거든 유럽 휴가 같은 거 좋지 않아? 우리 마랑 지금 휴가를 가고 싶어서 휴가 보내주세요. 어디로 보내줄까? 채윤이죠? 네 어디로 보내줄까? 어디로 보내줄까? 하늘만 하늘만 하하 그래? 카메라 뽑아 지금 보내줄게요 별풍 나 스포 Stallion 저런 pred synchron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